현대 피아노와 달리 포르테 피아노 혹은 함머클라비어는 나무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머로 현을 때려 소리 나는 메커니즘은 같지만 포르테 피아노의 해머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현대 피아노는 양모를 주재료로 하는 펠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량은 작고 소리는 공격적이지 않으며 음과 음 사이가 연결되는 게 즉 레가토가 쉽지 않은 것이 현대 피아노와 다른 점이며 연주법 또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피아노 포르테에 금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음량이 풍부해지자 기술이 금속을 더 많이 피아노 포르테에 사용하는 쪽으로 발달하며 점차 금속량이 많아져 현재 피아노 소리를 가진 악기가 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등의 많은 클래식 작곡가가 현재 자신의 작품이 연주되는 소리를 듣는다면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악기의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닌 악기의 차이와 그에 따른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대 금속이 많이 들어간 지금의 피아노가 나오기 전 더 자연친화적이고 솔직한 소리를 가진 피아노 포르테 또는 함머클라비어 소리를 들어볼까요? 슈만의 가곡 비트문입니다. 먼저 현대 피아노로 조금 감상해보고 피아노 포르테가 반주하는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습니다. 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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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